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입주업체의 사용료 17억 원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송도지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 센트럴파크 등 입주하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와 업체 등입니다. 사용료 인하율, 적용기간 등 감경기준은 인천시 코로나19 피해지원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 계획을 따르고 감경기간은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기간은 7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